반해 보신 가수님은 우리 최경남 가수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경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너의 시울을 좁시면서 그 네게 반면바면 작별의 인사도 이제 와서 눈물이 질러 가지 말라 잡아볼게 사랑한다 말해볼게 이제 와서 웃었어요 내가 바보야 그 이거야 잡지 못한 내가 바보야 너의 시울을 좁시면서 너의 시울을 좁시면서 떠나가듯이 그 네게 작별의 인사도 이제 와서 우리의 마음을 불려 내가 바보야 그 이거 바보야 찾지 못한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그 이거 바보야 내가 바보야 그 바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tate 그때 방송 pad